음악 대한민국의 통합총회가 104회기 부총회장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단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설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음 세대 기획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벽의 영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세대 기획입니다. 다음 세대 기획입니다. 다음 세대 기획입니다. 안녕히 계세요.